2700이 깨질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2920, 30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잖아요. 많이 흔들리고 있죠. 여기서 미국 증시 앞으로 좀 더 하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조심하자. 미국 증시도? 원래는 사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약간 디커플링. 완전 반대로 갔었죠. 한국 증시 안 좋아도 미국 증시는 간다. 그래서 서학기 운동 그런 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저는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조금 엇나가 있지만 저는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 다시 터널 한다고 올해 내년까지 상승 흐름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저는 미국보다 한국, 신흥아시아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요? 앞으로는. 앞으로. 시장이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는. 왜냐하면 그냥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데이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2021년 1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코로나 전환인가요? 아니 2021년. 아 21년. 코스피가 대폭등을 해가지고. 대폭등했죠. 막 난리가 났을 때. 난리 났죠. 동학기민운동. 미국 주식 필요 없어. 한국. 한국. 우리나라 주식만 살고 있으면 뭐 다 돼 라고 했었는데. 그때 파티는 거의 끝나고 있을 때였을 것 같긴 한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때 뭐 좀 다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쉬었다 가야지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 뭐 이렇게 여기에 했을 때. 그때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렸다면. 지금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났었겠죠. 지금은 좀 정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미국이나 뭐 외국 해외. 미국 증시 쪽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쪽으로 심리가 너무나도 쏠렸을 때. 반대의 시각으로 좀 바라볼 때가 아닌가. 다만 조금 조정은 있을 테니까. 좀 매수 타임에 늦추다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보다는 한국. 그리고 중국. 이런 쪽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미국은 왜 문제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병목현상. 소비. 다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왜 지금까지 올라왔을까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0월 초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행정부의 91일간의 총력전. 이때 출렁이었던. 이때까지 11월까지 쫙 올라간 것은 실적 시즌. 그리고 이렇게 출렁이었던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 그러다 다시 올라간 것은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였는데. 병목현상. 소비 시즌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되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조종근면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좀 걱정을 하는 것은. 미국 증시 조정이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서. 바닥권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NN Money라는 사이트에서 매일매일 발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Fear and Greed Index가 있는데. 이 지표가 보통 극심한 공포구간, 극심한 탐욕구간으로 들어가면 변곡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코로나19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2021, 2020년 말에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딱 중립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상향까지 안 갔다라는 거라서. 저는 이 지표가 좀 공포구간으로 가는 동안. 시장은 계속적으로 불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Macro Risk Index라고 해서.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를 감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좀 모아가지고.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 떨어지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진다. 완화된다. 라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은 삐죽삐죽한 게 단기 지표고요. 회색이. 파란색이 중기 지표인데. 회색은 완전 바닥권을 올라오고 있고요. 파란색 중기는 쫙 올라와서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고 0.5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온 증시다는 점. 기대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되돌아 봤을 때는. 조금 불안 요인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점들이. 당분간은 미국 증시도 조정 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한국 증시가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주신 거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 건가요? 아니면 어디 쪽에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아마 여기 4,600, 4,500 이 정도 수준까지 와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려놓으신 건가요?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뼈 풀 수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은 한국 증시, 미국 증시까지도 조금은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증시는 굉장히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는데 한국 증시는 뭐 그렇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2800 중 와 있던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내려간다고 보세요? 이제 또 어디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밑에 봐야 되나요?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한국 증시, 한국이 아니더라도 신흥아시아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많이 취약하다. 이 그림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텐데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아시아 GDP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것은 별로 생각해보지는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를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신흥아시아 쪽이고요. 파란색이 G8 선진국이에요. 보통은 신흥아시아 G8보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어떻죠? 낮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아시아 쪽 한국 증시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만 잘 지나면 2분기부터는 신흥아시아 GDP 성장률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귀를 하고 선진국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신흥아시아 GDP 성장률이 높고 둘 간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내년까지는 신흥아시아 쪽, 한국 쪽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GDP 성장률이 이렇게 역전이 되면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이게 상대 강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익 전망에 있어서 선진국 대비 얼마나 강한가, 약한가 이게 올라오면 아, 신흥아시아의 이익 전망이 선진국보다 좋다 이게 떨어지면 선진국보다 나쁘다, 안 좋다 라는 그림인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도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GDP 성장률과 더불어서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도 오히려 더 약하다 그래서 같은 돈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번 하락 사이클에서 미국이 흔들리면 한국은 좀 레벨다운 되거나 그럴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위에 그림이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앞서 보여드렸던 GDP 성장률이 좀 불안한 모습들 그리고 이익 전망이 상대적으로 계속 약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내내 이런 그림이었죠. 한번 보시면 선진국 주식은 올라가는데 덜 올라가고 선진국 증시가 요만큼 빠졌는데 신흥국 증시는 난리가 나고 선진국 증시가 쫙 올라갈 때 신흥국 증시는 올라가다 멈춰버리고 선진국 증시가 요만큼 떨어졌는데 신흥국 증시는 박살이 나고 얘가 올라갈 때 떨어지고 더 올라가는데 반등을 했다가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받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이런 패턴에 안에 갇혀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2분기 GDP 성장률이 다시금 역전이 되거나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신흥국이나 신흥아시아 쪽이 다시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줘야지 시장이 움직일 텐데요. 한국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같은 흐름, 비슷한 흐름을 7월까지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8월 들어서 반도체 업황, 실적에 대한 불안금들이 들어오면서 확 꺾여버렸죠. 미국 증시는 사상추구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3,250에 있던 지수가 3,50까지 다이렉트로 20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 증시가 사상추구 체험을 계속 이어가니까 한국도 좀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3,200선으로 회복했는데 미국 증시가 한 5% 조정받으니까 한국 증시는 3,200에서 2,900으로 다이렉트로 레벨 다운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2021년 9월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10월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병목현상 완화, 물류대란 해결하겠다는 게 들어오면서 확 돌리긴 했는데 실적 시즌 되니까 또 미국은 사상추구치 한국 증시는 흘러내렸고 그리고 사상추구 체험을 또 하니까 따라가긴 했는데 최근 먼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한국 증시만의 신흥아시아 증시만의 매력도 특히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의 경기성장률이나 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한 매력도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가 이제 막 조정받은 듯한 모습들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국의 실적 시즌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나마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또. 네 그렇고 또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올해 하반기에 시장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데에서의 원동력, 중심동력은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동안에는 그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업황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인데 이 그림만 보셔도 반도체가 진짜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회색이 4분기 이익전망인데 쭉쭉쭉 떨어집니다. 2022년 이익전망 올해 연간 이익전망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이렇게 튀어 오르기 때문에 반도체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저점 대비 6%까지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그림은 맞아요. 그런데 자, 반도체가 좋으니까 시장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4분기 이익전망의 변화를 보면 26개 업종 중에 15개 업종에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요. 반도체가 좋긴 하지만 2022년 연간 영업이익전망을 보면 16개 업종에서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하나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올라온다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좋은 그림은 아직 아니다. 그리고 특히 화학, 기계, 철강 2021년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고 실적이 좋다고 했던 업종들이 올해는 2021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익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21년에는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업종들이 실적을 계속적으로 갖춰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하나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거나 상승적으로 막 끌고 가기는 아직까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시장 어쨌든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주가는요? 반도체.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길게 보면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이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실적이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 둘과는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얘가 좀 내려오면서 키를 맞춘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와 실적 간의 괴리를 좀 좁히는 과정 좀 길게 봤을 때는 실적이나 업황의 개선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쭉 올라가는 그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았던 4분기의 실적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안 좋긴 했는데 그래도 2022년 실적이 좋아지는 데 따라서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밑에 그림입니다. 반도체 주가가 2021년에 내내 안 좋았던 이유는 2022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하고 회색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막 좋아지다가 멈춰버리니까 주가는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둘과는 격차가 벌어지니까 반등을 했고 실적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했죠. 그러다가 실적 전망치가 안 올라오니까 또 줄줄줄줄 흘러내리다가 둘과는 격차가 벌어지고 실적이 올라오니까 팍 튀었어요. 둘과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실적이 톡 떨어지니깐 주가가 확 밀려버렸죠. 그리고 실적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과는 격차가 워낙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좁혀지는 과정이 있었고 실적 레벨이 떨어지니까 똑같이 떨어지고 이러다가 반등을 주가가 저점에서 20% 확 올라가 버렸어요. 좀 많이 올라갔죠. 지금 2021년 4월달부터 흐름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는 맞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가 지지부진하면 얘가 많이 떨어질 텐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폭은 제한적이다. 뭐 전제어적으로 계속 막 밀려난다 그런 그림은 아니고 지금부터 반도체는 2022년에 주인공은 나야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다만 이 괴리가 아직까지는 10%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조정받고 얘가 좀 올라오고 하면서 키가 맞춰진 다음에 다시금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어요. 음 원래는 2023년 가야지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는 전망이 대부분의 컨센서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2022년 하반기에도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기대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반도체를 다음 스텝 그러니까 조정 이후 다시 올라갈 때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할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반도체 사이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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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쪽에서의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I 그리고 전기차 이런 쪽의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쪽에 대한 수요가 약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컸는데 이게 올라오면 반도체 사이클이 밋밋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만들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그림에 대한 기대감들이 2022년 하반기 2023년에는 반도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조정 국면이 있다면 조금 더 레벨이 떨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반도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 수급이라는 거를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다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핫하잖아요. 이게 작년에 증시가 많이 못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IPO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있던데 근데 끝판왕급인 대형 IPO가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거 상장하면 LG학보다 더 크다면서요? 훨씬 크고 잘하면 시가촌이 2등됩니다. 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리고 이거를 사려면 다른 거를 팔긴 해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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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뭐 무한정 많은 건 아니니까. 국내 유동성이 2021년 1분기 1월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들어오고 외국인들로 승매수하고 막 이런 그림이라면 이런 물량들을 충격이 있긴 하겠지만 제한적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몰려드는 유동성의 힘으로 극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는 1월, 2월이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1월, 2월입니다. 매년 연말에는 공매도를 확 배당락을 지나면 배당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 반복되는 패턴인데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왔다가 1월달에 공매도를 다시 막 쌓아가는 그림을 반복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공매도를 막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기다가 역대급 뭐 끝판왕이 오는데 100조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 2등이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비중이 1%포인트가 줄어들어 버려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ETF 이런 쪽들의 규모를 따지면 그냥 러스하게 따지면 한 100조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1%가 떨어지면 1조.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LG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오르면 이 비중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종목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폭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또 하나 그러다가 막 올라가다가 이 종목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 시가총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아마 2월 중순까지는 좀 수급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1월 2월달까지는 대외환경 매콜환경 미국증시가 조정받는 것도 있지만 한국증시도 여기서 잘 버티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지금 인터뷰가 1시간 정도 지났지만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죠. 전반적인 향후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좋지 않게 볼 것 같긴 합니다만 반대가 나올 수 있어요. 반대가 나온다고 해서 추세 반전이냐 그것까지는 좀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아니 안 돼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들의 개괄적인 그림이거든요. 보통은 경기가 이만큼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점점 좋아진다 라고 생각할 때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아마 미국증시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게 더 올라가면 증시 조정 별로 안 받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대했던 게 어? 잠깐만.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 기대했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던 증시는 이렇게 되돌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이렇게 꺾여서 막 내려가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던 증시가 되돌리는 과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신흥아시아 증시가 좀 더 힘들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수급적인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좀 레벨 다운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좀 단기적으로 좀 더 밀려날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하는데 2800선대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단기적으로 29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냥 저스트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싸기 때문에 또는 12개월 포워드 PR이라든지 PBR 밸류해전적인 측면에서 좀 의미있는 지수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응은 나올 수 있는데 그때가 저는 정리해야 될 수 있는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2600까지 돕고 계신 의미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공식적인 연간 전망을 하면서 제시했던 하단이 2610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등시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그렇다고 해서 2610까지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700이 깨질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왜냐면 그렇게 본다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3000선 10월달부터 말씀드렸으니까 3050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3050 대비 10% 이상 하락금이 있다면 피하고 가야 될 소나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900, 2920, 30 정도 올라오게 된다면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레버리지를 일으키시는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철저히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반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또다시 한번 그때도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진짜로 제가 생각했던 흐름들 그런 가정들이 현실화되는 지역으로 봐야 되겠는데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스트롱바이를 외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좀 조심하자.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고 확인하고 좀 매수타임을 늦추고 지금 반등을 한다면 따라가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려는 기회로 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반등할 때 기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오히려 큰 흐름에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끝난 거냐 2,600이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일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두에 주식 비중을 더 줄이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HATS, MTS 꺼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보는 큰 그림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2020년 3월 말 저점에서 2021년 6월 7월 고점까지 약 1년 2개월 3개월 정도의 상승 추세가 일단락 되었고 이때부터 약 6개월 9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진다면 중기 조정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스텝에서는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뼈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최소한의 손실 최대한의 방어를 하고 이때가 나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때 반전 포인트를 좀 앞당기고 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마 3월 4월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말쯤 나왔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자 라는 쪽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분기를 올해의 좀 저점으로는 보고 계신 것 같네요. 1분기는 저점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좀 크게 본다면 1분기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니까 아직까지 2800선 중 초반 반등을 한다면 2900선 때에서는 하락룸이 아직까지는 크다는 거죠. 1분기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한 걱정들 경계감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가운데 이제 2월 3월 지나면서 지수 레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꾸로 말하면 기회가 온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에 맞는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대응 전략은 일단은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중 하나는 1분기에는 좀 위드 코로나 관련 중 그런 쪽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이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인데 왜 위드 코로나니 일단은 코로나19 재확산 폭증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은 일정 부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이익 모멘텀을 보면 소비주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요 소비 모멘텀도 올해 1분기까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좀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국내 국내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림인데 요게 다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번 기회는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요 빨간색을 보시면은 1분기 중반 이후부터 말부터는 얘네들을 늘리자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업종들을 좀 늘려가신다면 어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 업종들을 살 수 있는 여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지 다 팔고 떠나자 이제 시장이 안되니까 만약에 제가 시장이 아예 안된다고 한다면 달러 금 추천했겠죠. 근데 아직까진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한 번의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굉장히 고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분기는 내수 소비주고 2분기부터는 좀 구조적 상장주 그리고 수출주 수출주 상상28 50 99 25 60 50 4 하 30 스틱